오늘은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단과 사업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 영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주가조작단 지주사인 골프회사가 연투자자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임창정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임창정은 투자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아주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가 대단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XX는 주가조작단 총책인 라더견 회장을 가리킵니다. 임창정은 라더견 회장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저 XX는 종교야. 저 XX는 신이야. 저 XX는 성인이야. 근데 XX한테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어?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XX가 대단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발언은 임창정이 주가조작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상반되는데요. 임창정의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단순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창정이 주가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창정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주가조작 세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인을 통해 투자자문 업체 라더견 회장과 만나서 자신의 연예 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팔고 그 중 30억 원을 재투자하는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과 부인의 주식 계좌에 15억 원씩 넣고 주가조작 일당에게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용융자 방식으로 84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최근 폭락으로 인해 60억 원에 달하는 핏을 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창정은 이들 세력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하거나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임창정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가수 박혜경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혜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혜경은 지인을 통해 케이블 채널 운영사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1억 원을 회사에 맡기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경은 주가조작 일당과 관련된 일을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 채널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주가조작 의혹 세력의 창구로 의심받는 골프업체의 대표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케이블 채널 운영사의 이사로 임창정과 투자자문 업체를 연결한 라덕현 회장과 h컨설팅 업체 대표인 bc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임창정에게 골프 예능 등 콘텐츠 협업을 제안하고 일본과 미국 골프장을 탑사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창정과 박혜경이 주가조작 세력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임창정이 주가조작단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났습니다. 임창정과 박혜경이 주가조작 단과를 향해서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운영하십시오. 임창정과 박혜경이 주가조작 단과를 향해 보입니다. 아멘